아임 진짜 집한테 선물해 주시는 거 아니야? 진짜 야 진짜 집한테 선물해 주시는 거 아니야? 내리는 건가? 왜왜왜왜 내리면 돼요? 야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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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언제 도착하셨대? 유노야 가방 왜왜왜왜왜왜왜 형 형 형 형 어? 여기 룸메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어? 어? 봉준 우여! 어! 여상 종우! 어! 이렇게 방이 따로 있는데? 진짜로? 좀 아늑한데? 핑크색이네? 여기 바닥에 카펜 있다. 근데 같이 자네? 그니까 아네. 휘정 왜 그래? 아 진짜.. 휘정 왜 그래? 가요비 진단 바닥에서 자 그러면? 바닥에서? 어. 바닥에서? 바닥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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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간다. 하나. 둘. 셋. 하나. 완전 재밌어. 야 저 트램플릭 꼭!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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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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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읽어봐! 여기서 또 이렇게.. 봉투 다 부서졌다. 야 원래 이렇게 뜯는 거야. 어.. 나.. 잠깐만! 어 뭐야! 왜? 트레저 필름 프로덕션 영상 제작 계약서. 에이티즈 트레저 필름 제작진과 에이티즈 강여상 김홍중 박성화 송민규 정우영 정윤호 최상 최종호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설악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에이티즈 멤버들의 8인 8색 16개의 도전. 도전? 16개의 도전이 담긴 트레저 필름 영상 제작을 맡기는 걸로 목적을 한다. 트레저 필름 영상 제작을 맡기는 걸로 목적을 한다. 트레저 필름이 나의 도전을 수행해야 날.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제작진은 영상 제작을.. 타임! 타임! 근데 이거 저희가 도전 안 찍으면요? 그러면 이거 못 하지 시작을. 자 에이티즈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제5조 기타. 잠깐만 제5조 기타. 에이티즈 멤버 전원이 날인해야만 트레저 필름 스토리보드를 열어볼 수 있다. 시작을 못해. 야 엄지로 찍냐 검지로 찍냐. 찍자. 찍자. 그럼 찍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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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어. 아. 왜 안 찍어 다! 왜 안 찍어 다! 아 왜 안 찍어! 아 왜 안 찍어! 어 가면 찍어야 돼. 야 에임맥스 원팀이야. 가자. 아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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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이거 협회를 해야 되잖아. 야! 오케이. 메이저님한테 전화, 아니지. 우리에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잖아. 맞지? SNS를 홍보를 딱 하는 거지! 후우우우우우우우우! A T 님과 함께니까? 아 오케이. A T 님 여기 여기 모이세요! LA 아 내일 모레 3... 아 수요일 날? LA 가서 미션이 있잖아요. 각자 필요한 사람 한 명씩 뭐 알아서 데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저 아침 식사 할 때 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난 너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형은 올라갔을 때 제가 찍어줄게요. 유눈아 나랑 가자. 유눈아 나랑 갔다 올게. 왜 나는 안 가고 싶어? 아니 난 내가 할 게 있어. 지금 내가 할 게 있어. 친구야 난 내가 할 게 있어. 넌 니 할 거야. 우리 엄마 친구지 차 탁 1시간 가야 돼. 그럼 둘둘러 봐. 그냥 종호랑 사귄아. 우영아 친구지 어딘데? 너가 연락해야 돼? 그거 어때요? 우영이 형이랑 윤호 형이랑 가고 둘이 가고 쇼핑하고 그다음에 민기 형이랑 홍기 형이랑 약골을 가고 이렇게 넷이서 가.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사귀서 가자. 그지 좀. 여윳의uerdo. 그지 좀. 그게 occurrence 두개. 가지 가고. 넌. 여기가 Yeshua. شов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